가수 MC몽이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내고 의류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난 12일 서울 목동 SBS 본사에서 진행된 파워 FM 2007 봄개편 기자간담회에서 MC몽은 오는 5월쯤 패션 브랜드 블랙 시크릿을 런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MC몽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옷들의 대부분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 쪽 길거리 브랜드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외국 브랜드에 맞서서 저가의 한국 길거리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내가 만든 옷을 입고 공연을 하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의류 브랜드를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